여기서?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보면 쏘는 거 아니야? 하하하하 오 분위기 개점 울트라 하니까 와 울트라로 봐 와 울트라로 보니까 힐러 아니야 여기가 있음 음.. 안 보인? 한 명? 한 명 밀타 들어온다 한 명 밀타 들어온다 저기 NW 공장 쪽 말고 그 옆에 바깥쪽에는 집 삼투오바인 영어로 뭐라 하지? 삼투오바인 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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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휠 모터사이클 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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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가? 좋지 않겠어? 삼투오바인이니까?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나? 하하하 두 플러스 원 오토바이 두 플러스 원 오토바이 두 플러스 원 오토바이가 한글이구나 안 좋지 아 근데 미니 일사는 스무발밖에 안 들어갔어 퀵 들어오도 괜찮지 않음? 어차피 스무발밖에 안 들어가니까 스무발밖에 안 들어가니까 대 대용이 하나 박으면 그래도 서른발은 들어가잖아 음 어 사실 장전상도 노려가지고 스무발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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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아 그때 예약 구매했어야 됐네 못해가지고 못 얻어 그러니까 그 예약 구매했으면 120만원 음 예약 구매했으면 아 그걸 왜 계산을 건데? 그때 블루 주식을 샀으면 아 쩔파밍? 없나.. 필요 없나 보다 어디서 지금 캐시템 붙이는 소리 난다 캐시아이렘 청소리 에네미 사운드 기스트 킬? 가져와 죽이러 가져 고스라이더 두두비 아니거든요... CPU가 안 뜨겁거든요 작은 공장이다 여기다 갑시다 쟤드는 눈에는 이거 안보일라니? 음.. 거리가 가까워서 쟤들 보이지 않을까요? 안에 있네 밖에.. 밖에도 있는거 같은데 밖에 있다 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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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emy 아웃사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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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체크 오 중국인 친구 쏠 뻔? 나 쐈어 아웃사이드 크으 더 있어 더 없나? 더 있다고? 더 없어야 될텐데 뭐지? 시간정지인가? 뭐지? 시간정지인가? 봐봐 초크가 지네 압션 초크 스나이퍼 다 싸웠으면 스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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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배율 안에는 없나? 스크스 4배율 4배율을 영어로 해야지 4X 4X 맞나? 4X 맞음 어 이 시체 있네 아니 다시 돌아감? 갈 데가 없는데 평소에 나은 데로 가야지 잡으러 가야지 뭐 차고해서 그러면은 벅이 하나 있어 모션 블러 그렇게까지 심하게 프레임 드라마 없었어요 난 모션 블러는 너무하다 생각하고 뭐가요? 모션 블러는 존재 자체가 너무 아파 왜요? 영화 같아 보이잖아 게임이 뭘까? 뭔가 조작파에 가리는 느낌 프레임이 안 나오는 거야 왜요? 이제 따라가죠 어? 떨어뜨렸다 에어드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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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냄 돌아가야 해 이만 에어드랍! 뭘 돌아감 어디 있음 떨어진거가 안돼 에니 여기 이산에 애니 더 가야되나? 울트라 보여드림 울트라하면 광원 생김 오 여있다 아하씨 바로 옆에 있었어 광원 생김 울트라로 하면 불 조짐 그래픽 뭐있음? 별거 없음 인성 터지지 않네 우지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우지 좋죠 쓰세요 우지 갈아탑니다 인성 터졌다 아 근데 이거 하면 프레임 너무 떨어져 효과 울트라면 그래픽은 조지는데 어디 갈까요? 있는거 아니야? 없는거 같은데? 어 어 나 쏜다 W W 실망 끝까지 차는 들고 온다 W 차가 있는 그쪽에서 나한테 밀렸어 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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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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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줬음 잘했어 어 발견했음 차 탄다 유에이지 오 사람 한명 아 아 아 아 아 아 오랜만에 에탑 쓰니까 너무 못 맞추겠는데 나한테 넘겨주는게 어떤 걔 못 쏘네 너무 못쓰는거 같은데 아이고 저도 엠포 쓰면 되는데 엠포 썼으면 잡았을듯 저는 밑에서 차 대고 있었거든요 파킹 유노 일단 다섯 발 쏘면서 감을 찾았어 아 이렇게 쏘면 되겠구나 한명만 떨구지 아깝다 세대이상 맞춰봤는데 아무래도 안죽더라 아니 무슨 AR로 한발씩 쏘는데 정확하게 한발에 맞출 기세로 쏘지게 한명 기절 두명 기절 잡으러 갑시다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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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야돼 지금 붙어야돼 고고고고 가 가 가 먼저 가 먼저 가 고우 사랑해 고고고고 included 창문 보고있다 한명 보단 음 확인 개리크지리 웨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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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픈데? 차고 지나고 큰집에 저기다 있었음 두명은 차고 지금 못 봤음 레츠고 살리고 피채 없겠다 내가 여기다 던져줄테니까 들어갔음 2층 거기 안방에다 던진다? 응 1 2 3 던졌다 들어갔다 오케이 죽었다 기절했다 한 번 더 있을 오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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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시체인줄 알았어 처음에 누워있는거 보고 아파연 잘 뚫었는데 생각보다 손실없이 뚫었는데 근데 가빠가 날아왔으니까 가빠 좀 갈아 끼워야겠다 차온다 칼칼칼칼칼 W 올라간다 언덕 지나가는데 그냥? 아 저기로 다시 가는게 좋겠는데? 레츠고 레츠고 4백 4백 아 여기 다 쳐졌네 어 여기 도깨비불 두개 남아있다 오토바이는 안전하게 두지 않는다 솔테면 싸라 아 나 저집가 있어야겠다 이집이 좋은게 슛점으로 나올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전술적으로 움직이기죠 여기도 슛점에서 나갈 수 있음 어디? 여기 조그만 창문 아 내가 거기다 도깨비불 도깨비불 만들어드림 사람들이 적인줄 알고 쏘는거 아니야? 이거 보면 쏘는거 아니야? 진짜 리얼 무서울 어 이거 쏜다 이거 쏘는데? 도깨비불 하나 빨고 오오 분위기 개점 울트라하니까 345쪽에 쏜거 같은데? 오오 분위기 개점 울트라하니까 어 근데 프레임 개점 울트라하니까 잘하지마 쌤 오 분위기 있는데? 프로포즈해도 되겠는데? 오오 저 보고 쏜다 도깨비불 보고 쏜다 개멍청한 녀석 좀 위에 애니 60 애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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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 오드 마운틴 아 멍청한 인간이었어 나의 교략에 계략에 교략이 낫겠군 어 분위기 좋다 아 근데 프레임 너무 떨어진다 프레임이 60까지 떨어져 와 프레임 40오른다 오우야 아 프레임 그래도 창모에 모든걸 설치했다 그늘 무서울 것이다 체크 쏘는은 체크했음 다리는 맞힐 수 있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총알아 정확히 뚝배기 노려야지 아 안전구역 맞음? 뭐야 이거? 응 맞음 뛰어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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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40 우리 집아웃 화면 기절 다운 뚜껑 갈아끼러 갔다올까? 좀 애 아픈데 자기장 3레뚜껑이 있었어요 뭐야 여기 자기장이었구나 아이씨 아 아 줄라 바 어 잠시만 나 안갈래 하하하 어 세번 많이 아프네 여러분들 조심 어우 너무 아프다 아하핰 밖에서 오니까 개쩐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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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무섭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밖에서 오면 울트라로 해볼까 어 이쪽에서 보세요 이쪽에서 보세요 와 울 와 울트라로 봐 와 울트라로 보니까 행례 아니야 근데 울트라 왼쪽에서 이쪽 창문으로 보면 아니 사람처럼 보기 아 근데 울트라로 보니까 프레임이 50까지 40까지 떨어져 오우 프레임호트 오진다 진짜 무섭다 프레임호트 오진다 하하하 마실 게 없다 마실 거 있쌤? 없쌤 팔각정 조심하쌤 오른쪽 안보이게 남 저 왜 이렇게 싸움죽이니 물론 싸움군들인가 봄 저거 다 자고 같은데 저 팔각정 있는거 같은데 백해포 저 오른쪽 보고 에너미 어디 엔 에너미 조금 멀리 저기 어 체크 자기장이었는데 응 이하이하이 우우드 살리러 감 말씀해 주세요 잡으러 감 자 한번 돌아볼까 와 저 러브 쟤 왜 이렇게 잘함 사랑의 힘으로 죽이기 때문에 러브가 다 잡네 러브 저기 팔각정에서 싸운다 팔각정을 영어로 어떻게 하냐 저기 뭐라카더라 뭐라 부르던데 워치타월 어 뭐 그런 느낌 응 초소 라고 해서 워치타워도 쓸거임 저 있다 한명 러브 기절 이스트 나무 뒤에 살리러 갔다 개도 기절 러브다운 기절시키네 어우 아 아까워 탄 아까워 아 탄 개 아까워 좀 죽어 그냥 어 개팀 한명 누워있는 것도 발견 다운 다운 세네명 이거 4대3 같은데 들어갑시다 렛츠고 이쪽 방향에 있음 애니 아까전에 이쪽에서 쩌는 소리 났음 4대3 느낌에 물씬 난다 어 오른쪽으로 돌고 있다 응 자기장 끼고 있는 돌지대 한명 어 그 오른쪽 여기였음 아니 아 이거 2대2대3이었구나 라스트 2 2 2에네미 라스트 그쪽에 있음 어 체크해 한 명을 라스트1 그럼 내가 앞에 여기에 오케bery 뭐야 내꺼 아니야 에이 망가춤 진짜 내가 다 잡아놨다며 아 애 딱 진짜 내 저걸 매기지 말았어야 됐어